릴파님 저도 팬츠로서 릴파님이 왁구님을 처음 봤을 때 이세놀 초기 그리고 현재의 왁구님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변했는지 알고 싶어요. 아 뭐 뭔지 너무 좋다.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뭘 알아? 나는 유튜브에 편집된 것만 봤잖아. 그래서 왔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뭐지? 이랬는데 잠잘하다가 중간중간에 가끔씩 터지는 그 그게 갑자기 겁나 재미있는 거예요. 날 것에 그대로의 그게 너무 재미있는 거야. 그래서 뭐지? 좀 재미있는데? 그래서 그게 진짜 짱이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왁구님 되게 많이 귀여워... 귀여우신?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아 이거 왁구님 방에 소출하지 마세요. 왁구님 되게 많이 귀여우신?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. 가장 좋아하시는 동물이 뭔가요? 아 박쥐 음 박쥐입니다. 박쥐이고 주폭도도 좋고 다 좋습니다. 주스나 야 주폭도야 주스나냐 너네 뭐 하고 싶은 거야? 너네 뭐 하고 싶은 거야? 아 주스나랄 거야? 아 오케이 알겠어. 주스나 좀 귀엽긴 해. 응. 주스나 공식이에요. 저만의 주폭도가 공식이라벨. 주폭도야. 언니 이제 큰일 났다. 나는 폭도쿤. 어떻게 감당할 건데? 큰일 났다. 찬이 넣도록 하겠습니다. 언니? 언니. 나 이제 다 컸어. 식사할까요? 반말로 해줄까? 언니. 대답. 언니. 언니. 다 믿으라. 언니 예쁘지. 아니 진짜 뭔가 어. 눈매가 좀 더 부드러운 게 줄어드니까 좀 더 나이가 있어. 언니. 저도 할 수 있어요. 언니. 아닌데? 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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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이야. 실시간으로 고소한다는 줄 알겠네. 아 근데 진짜 님들 이거 봤을 때 나 진짜 이 채팅도 깜짝 놀랐어요. 주루루님. 고소할게요. 안 들려서요. 아 깜짝이야. 응. 도내 대사. 도내가 고소할게요. 이 대사가 안 들려서 왁구청에 그 부분 키우라고 했었는데 고소할게요. 깜짝 놀랐어요. 조루루님 놀란 이유가 있었네. 안 쫄았어요. 제가 고3 때 수능 보는 친구한테 걔 공부하는데 저는 수시라서 공부 안 해도 돼서 걔가 졸음 방지대에서 공부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걔 옆에 가서 베를러세 A.S.A.R. 하면서 옆에서 주내 쩝쩝거렸더니 채널인가요? 탱 정색하면서 화내자 아직도 뭐야? 친구 맞죠? 아니 친구는 맞지? 친구 안 맞았으면 어이오석 했다. 거의 없는 게 아니라 맞을 짓은 거 아닙니까? 아이언 나왔어? 세구님? 야 대단하다. 대단해. 죄송한데 제가 못 한 게 아니라 침이 완전 못 했었어요. 침이 못 했었어요. 제구 제구야. 잊지 마세요. 나는 근데 진짜 못 해도 브론즈 뜰 줄 알았어요. 못 해도 브론즈. 난 진짜 내 실력이 아이언이라고 생각을 못 했어. 렌츠게뉴 너 나가. 너 나가라고. 아니 왜 한 명쯤 와서 놀리고 가냐고. 나가라고. 앵박진 아니 무슨 무슨 릴레이 그것도 아니고. 죄송한데 렌츠게뉴님 님도 하시면 바로 아이언 행이에요. 님도 뭐 다를 거 같습니까? 님도 아이언이에요. 지금 많이 아니 나가라고 나가라고 렌즈를 즉시하면 라고 시버가 말해줍니다. 라고 시버가 말해줍니다. 아이언이 말해줍니다. 라고 와 진짜 벨팍 진짜 이거 다 엇보입니다. 그만해 그만하란 말이야 그렇게 해야겠죠? 언니한테 지금 그렇게까지 해야겠니잖아. 언니가 지금 정신적으로 이렇게 어 어 어 발로란트에도 아이언이 있구나. 안 그래도 천양님이 디스코드로 이미지 보내주는 거니 그래서 봤는데 닉네임 렛츠고 세구 아이언삼 세구 아 뭐 너무 그러지 마세요. 언니는 다이아가 되는 미래로 꿈꿨을 텐데 발로란트 접습니다. 어 뭐야 귀여워. 이거 살이야? 쎄라고요. 진짜 제가 안 했습니다. 저 사람이 그랬어요. 저라니가 그랬어요. 저는 안 그랬어요. 나 혼자 봤어요? 아 그래요?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? 아니 그러면 마우스를 가져가가지고 이걸로 화면을 틀지 그랬어요. 그냥 저도 한번 억지 부리고 싶었어요. 왜요? 여러분들은 맨날 억지 부리잖아요. 저도 한번 억지 부리고 싶었자구요.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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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 거 좀 봐 아주 여놈여놈 이쁜 거 봐라 뭐야 나한테 이런 거 안 해줘 나는 여념여놈 이쁜 거 봐라 이런 거 안 해준데 뭐죠? 아니 아니 세구야 아 정말 아 정말 세구야 아니 네가 평소에 무슨 행동을 하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라고 아니 세구야 정말 착하고 착하고 아 되게 귀엽다 이게 마우스로 그리는 거잖아요. 그쵸? 지금 마우스 소리가 뭐야? 저거 이거 뭐야? 버거야 뭘 그리는 거야? 아니 아니 진짜 얘네들은 나를 깜짝깜짝 놀래켜 나를 맞아 저거 마우스로 그린 거예요 에 타블렛 펜으로 이 정도 속도로 그림을 그린다? 밥 먹고 못 삽니다 정말이지 아 귀여워 우와 저 하장하장 걷는 척팔 우와 담장 내 중위에 와서 꾹꾹이를 해줘 닭꼴이 뭐지? 닭꼴이 400만원짜리 닭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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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보 닭꼴이는 실제 키가 180cm 너무 설렌다 설레는 키치아이 닭꼴이랑 결혼할래 엄마 나는 왜 닭꼴이가 아닌 거야 님들 이제 하나하나 닭꼴이한테도 질투를 하시나요? 진짜 귀여우시네요 닭꼴이가 나의 맘을 울려 닭꼴하고 어? 형님 이 사람이 이상한 거 울려요 이 사람이 매실 수 있는 이 사람이 다행히 내게 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desert 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